안녕하세요. 수학을 사랑하는 낭만교사 지윤수 역의 수정 수학을 외면해버린 수학장제 백수미 역의 이도현입니다. 저희 드라마 메단코리아는 마이티비로드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는 사진은 많던데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? 에코백? 맞아. 그 에코백. 넌 아성구 학생이었구나? 백승유야? 열 살에 MIT에 입학했던 그 수학 천재. 나랑 하자, 수학. 제가 왜요? 네 재능이 특별해서가 아니야.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. 하나만 약속해줄래? 이 문제하고 사랑에 빠지지 마. 그럼 왜 수학자들은 계속 풀고 증명을 해요? 문제를 푸는 동안에 떨림, 흥분, 불안. 멀뚜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때문 아닐까? 경쟁하지 않겠다고 했잖아. 약속 지켜. 그 약속 이제 못 지킬 것 같다.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. 지은순 선생님 때문에? 그 아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, 특별한 감정. 감추질 못했던 거죠. 선생님! 증명할게요. 증명해낼게요, 제가.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를 만나면 미치도록 풀고 싶으면.